자, 2021년도 먼저 실기입니다. 건축기사 합격전략 설명회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실기를 들으시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1차를 합격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이게 무슨 과목이야? 실기에 대해서 이게 뭐야? 라는 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1차를 합격하신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합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기에서 기본적으로 떨어질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합격률이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만 1차에서 우리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이론의 내용은 어느 정도 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거를 이때까지는 찍기였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쓰기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찍기에서 쓰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어 능력을 보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지만 실제적인 범위라고 하는 것은 1차에서 했던 범위보다는 현저하게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습관 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부터는 쓰는 습관만 조금만 들으시게 되면 합격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건축기사 실기. 그럼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젤문전자 실기 시험의 기준입니다. 합격은 역시 100점 만점입니다. 그렇죠?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 합격입니다. 시험 시간은 무려 3시간이나 줍니다. 3시간. 시간이 보통 다 남죠. 그렇죠? 보통 이 문제 푸는 데 1시간 반 그 정도 소모하면 대부분 다 풀어냅니다. 공부 좀 느리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2시간 정도 내외는 사실은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고요. 주관식이고 필답형이더라. 주관식은 사실 주관식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단답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답식. 그렇죠? 뭐 이렇게 적혀있으니까 시험 과목은 시공이 있고요. 시공이 주력 종목으로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정표를 글게 되는 공정, 그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는 적산, 그리고 시험에 대한 걸 묻는 품질, 그리고 계산 문제에 나오는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렵지 시공이라든지 품질, 공정, 공정은 그리는 건데 공정표라는 게 왼체 단순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시공, 공정, 품질에서는 기본적으로 점수를 다 받아 들어가는 거고요. 적산과 구조에서는 계산이 틀릴 수가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조금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는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대한 방법은 기출 문제의 풀이, 그리고 그 풀이의 반복, 그리고 그래도 틀린다면 그 노트에 대한 것들은 필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풀어오는 거고, 답만 적는 게 아니라 풀이 식을 제시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풀이의 논리적인 흐름이라는 게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실기로 덜어들 때는 우리가 필기를 할 때는 어떻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그냥 찍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필기가 눈으로 푼다라고 하면요. 실기는 손이 풀어줘야 돼요. 즉 뭐냐면 손으로 계속 적어보는 연습이 되지 않으면 점수는 잘 올라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볼펜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검은색 볼펜하고 얘가 친해져야 되고요. 수강 시간 외에 평상시의 문제와 연관된 단어를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업할 때 제시되는 단어 외에도 다른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1차 필기에 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되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면 답을 쓰는 데 있어서 유리하더라. 그러면 내가 현장 안 다니는데 그런 건 불리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냥 책에 있는 단어로도 충분하고요. 1차 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만으로도 모든 답안을 다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푸면되는 층에 큰 문제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 복습은 읽는 것이 아니고 쓰는 것이다. 1차 때는 복습이라는 개념은 뭐였어요? 보는 거였죠. 계속 보라. 반복해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2차는 뭐냐면 단답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써봐야 돼요. 그렇죠? 써봐야 돼. 그래서 쓰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써보는 연습이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게 되겠죠. 실제적으로 눈으로 봐서 공부만 하게 돼서는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공정표를 어떻게 눈으로 그리겠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필기에 있었던 기본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실기에 돌입하게 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겹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실기시험에서의 강의 커리큘럼을 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기 합격이에요. 그렇죠? 단기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시험에서 나오는 애들의 외화해야 될 것들을 다시 또 외화해 들어갑니다. 즉, 뭐냐면 기출의 실기 문제에 최적화된 단답식의 맞춤 학습 전략으로 가게 돼요. 즉, 뭐냐면 키워드 위주로 암기를 해 들어가서 종류를 써내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 외워야 될 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워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기하고 똑같습니다. 1차 필기랑 기출 문제 위주로 실제로 풀어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해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1차 때 공부를 좀 제대로 하신 분들은 기출 문제 풀면서 이론을 병행하셔도 되고요. 내가 1차 때 운빨이 조금 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론하시면서 넘어가도 돼요. 이래나 저래나 합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론이 끝나고 나면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기출 문제에 대한 항상 반복 학습이 들어갑니다. 반복해서 계속 풀어봐야 돼요. 운명이 틀리는 문제, 계속 틀리는 문제가 생겨요. 그거에 대해서는 오답노트를 만드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풀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를 보게 되죠. 제일 먼저 시공입니다. 아까 5개의 과목이 있었죠? 시공에는 60과 65점 정도가 배점이 돼요. 일반적으로. 자, 출제 유형별로 요약을 하게 되고요. 나오는 것들, 그 다음에 핵심 안기 포인트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틀리게 되면 그 포인트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종류에 대해서 적으라고 하는데 내가 그 종류가 자꾸 안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종류에 대해서만 적고 그거를, 뭡니까? 이렇게 답을 적을 수 있게끔, 그렇죠? 이게 암기법 형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줘? 이 강의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외워야 될 거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주로 시험에 유형은 어떻게 나오냐면 소수령으로 나오거나 단답형으로 나오거나 선택형으로 나오거나 순서형으로 나오게 돼요. 소수령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단어를 제시해 주고요.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적으라는 거예요. 정의, 그렇죠? 그 핵심 키워드 위주로 적고 정의를 적으면 돼요. 책에 있는 대로 똑같이 안 적어도 돼요. 적으실 때. 아시겠습니까? 그 개념만 맞아 들어가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답형은 뭐에 두세 가지 종류라든지 장단점이라든지 특징에 대해서 쓰시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짧게 짧게 이런 거 나오는 것들만 해서 외화 들어가시면 되고요. 선택형은 보기에서 적당한 종류, 내용, 번호를 기입하시오예요. 이거는 그냥 내용 자체로 공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순서를 나열해 주는 순서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보면 이 형태가 뭐예요? 1차 필기에서 나왔던 시공의 형태와 유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필기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셔도 되고 근데 그게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제 실기에서 다시 하게 되는 이론을 들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공정, 적산, 품질입니다. 얘는 그렇게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배점이 높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는 무조건 풀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본적으로 배점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틀리게 되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즉, 15에서 25점 정도 배점되는데 각각이 다 나온다는 게 아니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나오게 되면 점수가 크게 나와요. 한 문제가. 20점 이렇게 던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자, 이거는 체계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그릴 수가 있어야 되고 최근에 많이 나왔던 문제에 대한 최적에 대한 유형풀이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안 풀리게 되면 그건 반드시 노트를 만들어서 그 유형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풀어봐야 합니다. 그 유형을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몇 개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동영상에 이야기하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작성형은 무엇을 보고 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비를 산출하시오. 가장 기본적인 공정의 문제고요. 계산형이라는 것은 산출하시오. 계산하시오인데 이건 적산이겠죠. 그 다음에 간단히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것은 적산이나 품질의 문제고요. 단답형에 두세 가지의 장단점 특징 종류를 쓰시오. 역시 공정, 적산, 품질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품질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채가름 시험이라든지 시험에 대한 몇 가지 시험에 나오는 몇 가지 시험에 대한 산출감만 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공정 문제를 푸는 것과 적산의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서 점수에 거의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다고 볼 수도 있겠죠. 가급적이면 안 틀려야 돼. 부분 점수 노리면 안 돼요. 이 시험은 계산식을 쓰기 때문에 부분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노리면 안 돼. 그냥 맞춰버려야 돼. 아시겠습니까? 확실하게 가야지 어설프게 가는 거는 나중에 좀 틀렸다 싶으면 그때 이제 하늘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처음부터 하늘에 기도하는 건 아니더라 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구조예요. 구조 문제는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문제 자체가 구조.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없고 전부 다 기출 문제에서 다 나옵니다. 기출 문제에서. 그래서 기출 문제 위주로 어떻게 풀이하는가에 대한 것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풀을 가장 내가 최적화시키고요. 알기 쉽게 풀이하고 그걸 압축해서 요약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면 되겠더라. 구조형 문제는 한 개밖에 없어. 무엇을 계산하시오라는 문제밖에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실계에서의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라는 거예요. 시공이 보통 문제가 제일 많다라고 했죠. 시공에서 점수를 40점 내외를 받아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공정은 10점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공정 그 문제가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10점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20점짜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거의 만점으로 간다라는 생각으로 가야 돼요. 만점으로 간다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적산의 문제. 적산의 문제도 보통 한 10점. 5점에서 10점 내외에. 그 다음에 품질은 뭐 이거 틀릴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얘를 틀린다라고 조금 계산을 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에서 점수를 받으면 보통 우리가 한 68점 내외의 합격률을 보입니다. 68점 정도를 노리게 되고요. 점수가 좀 낮게 떨어져도 65점대. 그죠? 60에서 65점대. 그 사이에서 합격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변수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보통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잘 안 틀려. 공정이나 적산은 잘 안 틀려. 의외로 시공에서 많이 틀려나가요. 이 시공에서 많이 틀려나갑니다. 그래서 시공이 쉽다라고 해서 시공은 쉽습니다. 공부를 해보면 쉽거든요. 근데 시공이 쉽다라고 해서 그걸 만만하게 보셔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군들을 맞춰줄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노릴 수 있는 점수가 68점 정도로는 합격이 충분히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안 해도 68점 정도군의 합격은 노려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합격 전략에 대한 걸 한번 보죠. 첫 번째는 루틴을 가져야 돼요. 내 공부에 대한 루틴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쓰는 거기 때문에 읽는 거는 내가 걸어다니면서도 읽어볼 수가 있겠지만 쓰는 거는 엉덩이에 앉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책상이라는 게 있지 않으면 쓰기가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그 루틴을 가져야 돼요. 엉덩이에 앉을 수 있는 어떤 루틴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앉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유형별로 문제를 반복 학습하고 암기해야 될 건 암기해주고 기출문제에 풀이해주는 순으로 나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핵심 내용은 정리하도록 아까 암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키워드를 요약하고 정리는 순서대로 나오고요. 단위 같은 거. 이게 할 때 보면 계산문제에 보면 단위, 밀리리터, 리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곱도 있고요. 세제곱도 있죠. 이게 어떤 게 적힌 게 따라서 답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단위를 제시를 보통 안 해주는 경우가 있고 단위를 제시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항상 뭘 습관을 들어야 돼? 단위를 적는 습관을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글자. 보통 보면 1, 2, 3, 4, 5도.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만 글씨가 들어온 경우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못 알아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글자가. 그래서 정자로 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정자로. 정자로 쓰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배점과 목표 점수를 확인한다. 기출문제 5개념 풀이에서 배점을 익히고요. 목표 점수를 정한다. 아, 내가 몇 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더라. 라는 거. 이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 해서 보시면 되겠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을 칠 때 유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첫 번째, 답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죠? 하단 여분의 노트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데 사실은 시험지는 지저분하게 만들면 안 돼요. 깨끗하게 써야 돼요. 그래서 뭐 수원표나 이런 데다 계산을 하세요. 그게 더 나아요. 거기다. 뭐 낙서라는 공간이 있는데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필기 도구는 검정 또는 파란색 볼펜으로 쓰고요. 글자는 반듯하게 씁니다. 그죠? 검정으로 쓰세요. 검정. 남내 알아볼 수 있어요. 제3자가 글씨를 알아볼 수 있게 해서 쓰고 검정을 쓰십시오. 답안정정은 정정할 때 두 줄 끄고요. 불필요한 표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있죠? 꽃무늬라든지 별표 이거 중요합니다. 이딴 짓 하면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계산 과정. 답. 소수점 둘째짜리. 그 다음에 단위. 그 문제지가 제시하는 것들을 그죠? 반드시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부분 점수. 소문제 파생은 가능한데 요구항문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더라. 부분 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죠? 부분 점수라는 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3개를 쓰시오 있는데 2개를 썼다. 그럼 부분 점수 같은 거 있겠죠? 한 개 쓰라는데 반만 썼다. 그런 건 없겠죠. 당연히 상식이고. 그죠? 근데 그런 거 노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계산기는 가져갑니다. 계산기. 그 공단에서 제시하는 계산기가 정해져가 있죠. 지금은. 그 공단에서 제시하는 계산기 가져가셔서요. 거기서 리셋을 하게 될 겁니다. 처음에. 리셋했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단위가 바뀌어버려요. 계산기에. 리셋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쓰는 그 계산기를 리셋 상태에서 복구시킬 수 있는 그거는 익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시험 시 유의사항까지 보게 됐고요.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기를 하는 겁니다. 실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1차 필기를 베이스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신다면 실기는 떨어질 일이 절대로 없더라라는 겁니다. 모쪼록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전부 다 합격하시기를 바라겠고 건축기사로서 나중에 다시 만나기를 뵙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략회였습니다.